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달려와서 패싱사전 아 아 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으 이번에는 실수가 나왔어요. 뒤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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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요. 아. 아. 네 이렇게 브리크 이번에도 좋은 서비스 이번에도 서비스 특점 오틸럭 네 추석된 선수가 서비스 게임 처음 아하 이번엔 약간의 와 진짜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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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벗어납니다 아 서비스 서비스 아하 네트에 걸려요 추석 이번엔 아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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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multivolt 커트나 스팟 아 왜 tweeted . 이게 이 굴바봤어요. 축복한 손가락을 번쩍 들면서 브레이크에 성공합니다. 네, 확실히. 지금은 뭐 서비스도 강하게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. 일부러 스핀 서비스로 상대방이 힘을 이용해서 공을 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네, 하지만 오찬형 선수가... 네, 이렇게 두 번째 세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추석훈 선수가 역시나 두 번째 세트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트를 가져오게 됐죠? 네, 추석훈 선수...